11월 18일 월요일 아침 뉴스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뉴스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국민위원장을 향해서 빨리 뭐 만나자 나만이 니가 있어야 될 곳에 데려다줄 사람이다 아니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회담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내가 트위터를 봤거든 그런데 방점이 빨리 만나자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냈냐면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을 보고 이게 불량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미친 게 늑다리 미치광이 이렇게 해서 포본을 퍼부었거든 늑다리 미치광이 아니 이게 그대에 한번 읽어주면 이야 이 친구들도 대단해 권력력에 미쳐 입에서 구랭이가 나가는지 똥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눈만 짜게 지면 지저대는 미친 게 한 마리가 또 발작하였다 바이든과 같은 미친게를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몽뚱이를 때려잡아야겠다 아니 근데 70 넘은 양반이 이런 얘기 들어가네 거의 후보 사퇴하지 않겠냐 형용사가 정말 찬란하다 찬란해 침해 말기 증성까지 겹쳐서 제놈이 섬기도 오바마의 이름마저 잊어먹고 나의 상천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원색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이거 어떻게 번역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를 미국에서 또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트럼프가 들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게는 아닙니다 이게 방점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미친 게 보다는 낫다 이걸 쓰기 위해서 썼는데 이것만 쓰면 다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야 트럼프 아무리 당신이 바이든을 치료하고 정적이지만 북한에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되겠냐 그 다음에 이제 쓴 거예요 빨리 만나자 빨리 행동하고 이후로가 거기군요 그렇죠 but i am the only one who can get you where you have to be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 나고 you should act quickly 그러니까 또 빨리 움직여서 우리 get the deal down 하자 그런 다음에 see you soon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걸 이 트위터의 내용은 조 바이든이 굉장히 졸리고 아주 느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졸린 바이든이라고 자기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 거기다 미친 개라고 해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대체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막 부여하다 보니까 빨리 보자 시유순 그런데 시유순이 방점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시점으로는 이제 유추해석을 하면 한미 공중훈련을 연기를 한 다음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상 이렇게 나왔다 물론 그런 함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얼마 전에 이제 유엔에서 제출이 되고 통과가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국은 제한국에서는 빠졌는데 미국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거기서 이제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미국이 남조선과 합동 군사연습을 조정하는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서 우리 딴에는 대화상대 우리에 대한 고려로 긴장 사례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시단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강압 채택된 걸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그래서 우리 이런 상대와는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한껏 올렸다고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양쪽 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실무협상이 결렬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바이든이 거기에 희생양이 된 그런 상황이다 불쌍해 아니 우리는 만약에 그 멘탈이 내가 70대 중반되는데 봉둥이 와 어떻게 입에서 구덩이가 이거 보고 나니까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 참 순하게 느껴지네요 북한에 대해서 막 대화를 공식적인 이런 거랑은 전 차원이 좀 다른 물론 그런 의도가 있겠죠 없지는 않겠지만 시우순인데 시우순은 그냥 끝날 때 유머스럽게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영어의 문장을 쫙 봤을 때 앞에 방점이 있어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언론들은 이거 다 뭐 무슨 미친개보다는 낫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 하여튼 좀 반성해야 됩니다 트위터 전문만 읽어봐도 이렇게 막 기사 날 게 아니구만요 보니까 자 그러면 뉴스 3 두 번째 뉴스 좀 볼까요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뭐 소비재 수입 줄어들었고 또 뭐 국제유가 하락 뭐 이런 등등의 요인이 좀 있는 걸로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 큼직큼직하게 줄여오던 거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하고 그것도 있지만 소비재 일본차 엄청나게 안 팔리잖아요 반토막 이상 감소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소비재의 어떤 수입 증가폭이 감소가 굉장히 눈에 띄다 보니까 그런 건데 숫자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163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6%가 줄었는데요 이게 1월에서 10월까지 실적으로 따지면 2003년 이후에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거다 2003년 이후니까 뭐 16년 만에 최저치가 됐는데 이런 추세가 갑자기 뭐 11월 12월에 역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굉장히 크게 주는 수출도 좀 줄었는데 수입의 어떤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10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6.5%가 줄었는데 수입액은 12.8% 거의 더블스코어하죠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본에서 수출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수출 규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화수소도 이제 지난번에 3개 발표됐는데 불화수소도 어쨌든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지켰을 뿐 출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주말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불편해졌지만 수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슨 물량을 확보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냐 불화수소 같은 것만 하더라도 벨기에와의 합작회사 일본의 합작회사 그쪽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본 돈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어쨌든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또 벨기에 수출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수입 대체하려는 정부나 업체 노력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사의 어떤 헤드라인은 재발등 찍은 일본 대일무역 적자 16만 원의 최저치 전망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잘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에 굉장히 큰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폭의 감소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어쩔 수 없이 장비 같은 것도 들여와야 될 겁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수입 수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게 큰 멋진 거죠 그럼요 이게 일본과의 어떤 무역상의 어떤 이런 구조가 꼬분에 개선되질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체제를 좀 바꾸는 어떤 시금석으로서의 어떤 터닝포인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액체 불화 수도 같은 것도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일본에서 못 이겨서 그러면 오케이 수출할게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텔라케미파라는 회사 말씀드린 실적이 뭐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건데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일본 당국에서 허가를 했다 뭐 당연히 수입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이게 7월에 주문한 게 이번에 들어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왜 이 시점에 그랬냐 지금 뭐 지난주에도 굳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도 회담도 열리고 지소미아 이제 철폐 문제가 23일이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 봐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니 한국이 오바한 거다 왜 우리 정상적으로 절차만 지키는 건데 왜 안보에 관련된 협정을 폐기하고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압의 속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스상 세 번째 뉴스는요 인포빅스라는 데에서 국내 34개 대기업들의 보고서를 좀 분석해보니까 대기업들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늘리는 회사가 sk그룹으로 분석이 좀 됐죠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정규직이 2,300명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텔레콤이 500명 sk이노베이션이 200명 이렇게 늘어가지고 34개 대기업 집단이라고 그래요 통상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보니까 sk그룹이 정규직 직원을 3분기 말 기준으로 4만 6,819명인데 1년 전보다 3,67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니까 8.5%가 늘어서 전체 계열군을 가지고 있는 재벌 그룹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증가율이 한 1원 수로 보더라도 삼성그룹이 sk그룹보다 고용을 한 4배 정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이번에 보니까 같은 기간에 3,8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거의 비등비등하게 늘렸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은 증가율만 따지면 한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sk그룹이 장사 잘 되는 회사들이 있죠 sk하닉스가 올해 좀 부진합니다마는 그래도 엄청난 회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 이런 데서 정규직으로 많이 늘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다 그렇게 하고 sk그룹에 부럽네요 다니시는 분들 1에서 3분기 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급여가 8,715만 원입니다 이게 연봉 아닙니다 1에서 3분기에 지급한 1인당 평균급여예요 3분기 10일 12월 빼고 그렇죠 세 달 빼고 9달 동안 8,715만 원 받았다는데 그럼 거의 억대 연봉이에요 억대 연봉이지 그런데 그룹 소속사 중에 sk이노베이션이 9,700만 원이고 sk 이게 평균기 보니까 사실은 임원 빼고 부장소부터 다 저거 한 거니까 sk하닉스 9,600만 원 굉장히 많죠 이 sk그룹이 대체로 보니까 그룹사 중에 연봉이 제일 많은 그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그룹이 평균 6,300이고 현대차그룹이 6,100 ktng가 6,100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sk그룹 사람들은 기분 좋겠어요 부럽습니다 신세계그룹 얼마인 줄 아세요 임금이요 3분기까지 6,200? 3,032만 원이네 현대백화점그룹 3,200만 원 현대중공업그룹도 3,48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평균급여가 sk그룹이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굉장히 많이 봤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sk그룹이 정규직을 많이 늘린 대기업으로 조사가 됐다는 뉴스까지 섭섭할까 봐 2등, 3등도 얘기할까요? 뭔데? 2등 농협, 3등 포스코입니다 정규직 늘린 비중으로 따지면 상황도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또 이렇게 늘렸겠죠 의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닐 테고 뉴스 3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발칙하게 한 번 또 월요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